필리핀 이번에도 아 아니야 전화 비둘기 예술은 이거 없어? 아, 비트 캐야 된다고 말해 어, 와! 미쳤다 2번 조스키 모쌍 플리즈 천막 없네 저 새끼를 안 죽이려도 됐다 오케이 빡치네 진짜 이거 뭔가 있음 반대로 도전해 오케이 도전 privat 이대로반나 이대로만 갑시다 아침 こんにちは sci-fi 이번 영상은 이 영상은 억지 않는 유지 KurtGD 당연히 말이 돼죠 개세빠 대견하네 나기사 토끼 둘다 못 뽑은 사람이 있긴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